인스타 브이로그 인스타 브이로그 인스타 브이로그 인스타 브이로그 셀컷 근데 나는 셀컷 저를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봐 이렇게 찍어봐 옥션 마스크 Gucci 언니 샵 갔다 왔어요 원래 샵 갔다 오면 빠글빠글 하잖아요 한 밤 집에서 하는데 캠스로 쓰던 고데기를 썼거든요? 근데 너무 뻑뻑하다 그랬어 우리 그러면 렌터카 찾고 렌터카 찬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자 저희는 밥 먹을 때 갈 게 아니야? 우와 밤에 와도 진짜 예쁘겠는데? 우와 이거 자연 동굴인가봐 우와 자연 동굴인가봐요 이렇게 카페 겸 여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다 우와 미쳤어 음식 미쳤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하하하 오징어 싱싱해요 점점 더 오징어 오징어 아,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 수현이가 라이브방송을 하고있거든요 하이 수현이가 라이브방송을 하고있어요 수현이가 라이브방송을 하고있어요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수현이랑 우도에 들어갑니다 우도 수현이가 라이브방송을 하고있거든요 제가 오늘 날아올거에요 수현이 환산 매체에서 수현이 갖고가시는거에요? 네 수현이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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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고 음식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전복밥이랑 세트에요 세트 이게 무레고 그리고 전복밥 그리고 소연이는 전복해물탕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약간 눈이 부셔서 눈이 안 떨어져 앞이 안 보여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소다 소가 이상해 와 바람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꽃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꽃이야? 꽃 이뻐 꽃이 너무 이뻐 여러분 여긴 우돕니다 소연스 소연스 안 돼 안 돼 여기가 꽃이야 날씨 미쳤다 와 여기 봐 여기가 미쳤어 여러분 여기 봐 옆에서 본 시점 미쳤지? 와 미쳤죠 여러분 남자랑 와야되는데 여자랑 있는거 실화냐고 박소연이 실화냐고 다 올라왔거든요 여기 여기 이 친구가 성산일출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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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거야 여기 여기 불안 피우고 피우고 여기 왜 여기 잠추가 어디갔어? 거기 있잖아 언니 여기 여기 아 눈이 아파 선글라스 껴야겠어 너무 좋아 나랑 같이 올래? 같이 갈 남자 구합니다 저요 남자야? 아니요 저 여자에요 일상 하고싶습니다 와